예 대봉감에 뭐 조금 흰찮고 지저부리한 것은 빼놓고 따로 뭐 이제 담아놨습니다. 한 13 박스 정도에 나올 것 같네요 이런 것은 뭐 크기는 뭐 작은게 조금 작은 것도 예 작은 것도 있고 그냥 이대로 큰 것도 있고 요런건 깍지벌인데 좀 안한거 닦으면 되고 15킬로에 3만원 택배비까지 하면 36,0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이거 13박스 정도 되니까 13박스 정도 되니까 선착순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번호는 댓글에 남겨둬겠습니다 뭐 아버지 딱인 제가 땄어요 아버지 농사 지신거 농사 지신거 대봉 뭐 이렇게 좋지는 뭐 안씁니다 뭐 깨끗하나 약을 뭐 몇 번 안쳐갈고 3만 3만원 택배비까지 3만 6천원입니다 15킬로